자활 같이 읽어보죠 자활 덕지 불수와 학지 불강과 문의 불능사하며 옹길 도자가 아니라 옹길사자 고치세요 문의 불능사하며 불선 불능개 시오야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앞에서 나는 요런 요런 이거 세가지 빼놓고 나에게 뭐가 있는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편으로 또 달리 여기다가 제자들이 기록한 이유는 당시에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묵묵히 그죠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묵묵히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묵묵히 해야 되는데 무기성지라고 하는 밑에 주역으로 얘기하자면 묵묵히 이루며라고 하는데 묵묵히 이름도 없고 그 다음에 공부하기도 게을리 했고 더군다나 회인 물건이 아닌 그죠 그 자리에 나아가면 다름다름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도 아니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렇게 있다 라고 하는 말 뒤에다가 제자들이 공자에 이 말씀을 갖다 덧붙였습니다 덕지 불수와 덕을 닦지 않는 것과 학지 불강 배워서 익히지 아니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의의의의의를 듣고도 능히 옮기지 아니하며 불선함을 능히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씀은 공자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로 위정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 백성들의 윗자리에 있는 자들이 위정이 덕 그랬잖아요 정치를 하는데 덕으로 써라 그러는데 왜 덕을 닦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옛날 성인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내 몸에 딱 붙여서 익혀야 되는데 공부 한번 쓱 해놓고 어 그거 다 아는 얘기야 그거 뭐 현실성이 없어 그거 우활한 얘기들이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자 배우긴 배워지면 그것을 익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강이라고 하는 말 강이라는 말 참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죠 우리가 강학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익힌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강습이라 라고 하는 것도 익힌다 라는 뜻이 되고 그런데 강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거죠 배웠으면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또 강의라 라고 하는 말은 자 또 무슨 말 속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무슨 무슨 강화조약 할 때 화로도 쓰죠 화판다 라고 하는 말도 화입니다 또 강 속에 또 뭐가 있나요 강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 과목을 익힌다 라고 할 때 수강 신청할 때 수강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강이라는 말을 잘 보시면 강은 옛날 글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쓰고 이런 형태로도 이제 고문에 쓰이는데요 지금 거듭거듭한다 이 소리인데요 실은 잘 보면 매번 우물정 자가 있죠 우물정 자 밑에다가 거듭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두루 통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물물이라 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서 나와서 두루두루 사방팔방으로 그죠? 만왕말래 하는 것이 바로 우물물입니다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 잘 목주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물인데 우물물은 한 번 마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항상 마셔도 마셔도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우리가 이제 알린다라는 말 화합한다 또 익힌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내가 배운 것을 그러니까 제가 특히도 천점을 할 때는 그 말씀 가끔 드리는데 내가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는 어떻게 보면 된다? 배우한 것을 가르쳐보면 알아요 내가 오늘 이를테면 하늘천을 공부했다 하늘에 대해서 뭐라는지 하고 말 알 것 같은데 설명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입을 열어서 뭐 하늘천 어렵다 그럼 배울 학자만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배웠다 뭘 배웠니? 뭘 배웠어요?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배우는 건 이거입니다 뭘 배웠니? 이거를 남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돼요 설명을 하는데 헤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설명한 대로 제게 다 줄쳐가면서 열심히 외우죠 그리고 우리가 외우는 걸 뭐라고 한다? 외우는 공부를 기문지약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얘기 예은편에 뭐라고 하냐면 기문지약이면 기문지약이면 뭐가 되지 못한다? 선생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리사인이라 선생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문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온갖 잡설, 자본 해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의 해석이 온갖 잡설, 자본을 그냥 다 듣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응용을 해서 이른바 오행의 이치에 맞춰서 응용을 해서 아까 정의죠? 어디다 내놔도 어떻게 돼요? 다 통해야 되겠죠? 다 통하도록 설명이 돼야 되는데 막히더라라는 겁니다 막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리킬 때 그 다음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모르면 모르는데 묻더라 그러면 묻는 대로 그냥 대답해 주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열심히 그 다음에 이렇게 헤아리도록 노력을 했느냐 보고서는 그 다음에 나오긴 합니다 굉장히 답답하면 힘써서 노력했는데도 답을 넣지를 못했더라 그리고 나서 물으면 그때 가르쳐줘라 그랬습니다 그냥 묻는 대로 답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문지약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게 위력을 떨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저희 딸내미 한번 얘기했던가 입안에서 저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책 휘이 깎아버리고 그게 이러면서 무슨 무슨 스펙 쌓는다고 공부를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해요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공부는 이미 배척해야 되는데 조선시대 때 나름대로 공과 과는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두루두루 인재발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과거시험을 봤죠 당나라 때부터 과거시험을 보고 인재들을 설발하는데 그 이미 시험 한 번만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 성인의 말씀들 깨끗하게 덮어놓고 이제 현실의 권력투쟁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런던 것이 오늘날에 어디까지 저 성균관에도 보면 과학권 보면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들 참 많죠 너너머 줄줄줄줄 다 외우세요 우리가 천자문도 보면 줄 외우시는 분들 좀 있죠 그 무슨 뜻이냐 모르고 설명하라 한 대목 딱 해서 이럴 때면 1월영측 설명해보라 그러면 어때요 그냥 날일달월 뭐예요 그 다음에 찰령기울측 해서 문장 하나만 설명해놓고 이걸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강의 좀 해보시오 그러면 어때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두루두루 이렇게 통해야 된다 단순히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죠 외우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이 불강이다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신뢰들을 앞에다 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래 해야 되고 저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해서 두루두루 적용 그죠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당대의 위정자들을 꼬집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성인들이 뭐라고 하셨냐 인위의 정치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인위라는 말을 그렇게도 들었으면 당연히 인위의 정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능이 옮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죠 옮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항상 도를 따라서 도를 이유라라고 하는 바로 선정을 하라 그랬는데도 선정이 아닌 불선을 해놓고 나서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걱정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 걱정하는 것은 바로 위정자들이 바로 저짓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서로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면서 역시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이 공자님의 근심입니다 아마 오늘날에 오셨으면 이런 속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게 참 신기하다 라고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